피어서는 안될 꽃은 없습니다. 달콤한 향이 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꽃은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새찬 바람이 되어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 과연 우리의 바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닦아놓은 기류에서 아이들은 비어버린 열매가 되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나대학교 총장, 인천교육관 후보 저 이본수가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올바른 교육유산, 배움에 차별 없는 인천. 전 이나대학교 총장, 인천교육관 후보 이본수가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정처 없는 발걸음에 괴롭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사람. 36만 아이들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참된 봉사자 전 이나대학교 총장, 인천교육관 후보 이본수 인천교육능 pewno irgend 3,000 nan 저isse까지 정chied Fernborn каче recreational 감사합니다.